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녁에만 뵙다가 아침에. 아침에 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히 자료 준비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 어제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도 좋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P500이 사상 처음으로 4천 선을 돌파했거든요. 연초에 월가에서 올 연말 S&P500 지수를 예상을 할 때 한 4,100 선 부근까지 업사이드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4천 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정확히는 4,020 선에서 마감을 했고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오르면 월가에서 예상하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3대 지수 다우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화면을 좀 보실까요? 아마 이 화면은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finbiz.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각 기업별 시가총액 순위로 해서 정사각형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요. 이거는 보시면 한눈에 전날 미국장이 어땠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 게 녹색, 내린 게 빨간색이죠. 센 게요? 그러니까 오른 게 녹색이고 떨어진 게 빨간색. 그렇죠. 빠진 게 빨간색인데. 우리도 저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주요 종목들 저런 거요?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한번 3%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할까요? 할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개발자만 소개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시총 뭐 크기대로만 사각형 하면 되고. 맞습니다. 200만 하면 되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딴 데 하지 마세요. 3%가 하면. 저한테 그런 소유권은 없어서. 아무튼.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2.8%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미국 군대, 그러니까 육군이죠. 거기에 그 증강현실 기반의 헤드셋. 약 12만 개 정도 납품한다. 그 계약 규모가 220억 달러거든요. 그 헤드셋 하나, 이렇게 헬멧같이 생긴 거 하나가. 2억이에요, 2억. 아, 이렇게 비싸. 네, 12만 개에 220억 달러 나누게 해보면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를 한 거예요?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영이 되면서 2.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외에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또 페이스북 같이 해서 일단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반도체 쪽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어제 미국에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키오시아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걸 3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뭐 아까도 댓글에 어떤 분이 남기긴 했지만 TSMC가 최근에 대규모 투자 한도 계획을 발표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적극적인 지금 캐파 확장을 위한 설비 투자 계획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방금 이제 김포로께서 저희 이제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개인들이 저도 이제 한번 리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1분기에 개인들이 한 16조 원 정도 샀어요. 삼성전자를?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급은 반대급으로 팔았겠죠. 기본적으로 국내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또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삼성전자의 부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해외에서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직국직한 M&A 이슈들을 좀 보면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AMD가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뭐 심지어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거의 90억 달러 주고 사왔단 말이죠. 중급 공장이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120조 정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는 아니 됐습니다. 뭐 아실 건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M&A를 하고 사업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약 이런 계획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지금 거의 뭐 8만 원대에서 한 세다 가까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다만 뭐 글로벌 동조화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은 좀 약세의 모습을 여전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저쪽은 여전히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바이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유일하게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건 뭐 개별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 오펙플러스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때까지는 감산감산감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2분기에는 증산하겠다. 점진적으로 증산을 하겠다. 그 이유가 온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월초에 항상 모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많이 되는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냐. 1983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게 지표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유가가 4%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결국에 이제 원유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본다면 가장 큰 부분이 항공유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좀 해고를 했던 직원들 특히 이제 파일럿을 조만간 수백여 명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마감 시간 때 미국 공항 상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과 완전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표상에서 이쪽 위쪽 상단을 보시면 여기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루즈선사들, 카니발, 노르웨이 크루즈선 뭐 이런 회사들의 최근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MGM이나 뭐 라스베가 샌즈 이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아무래도 IT,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관련한 섹터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에너지 쪽의 움직임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글로벌 이머징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게 이제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있거든요. EWY라고 해서 이것도 1% 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국내 증시의 상황도 좋았고 미국 증시의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월초는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1년 내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 자체가 1년 내 최저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80, 85선까지 갔다가 이제 평균 레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20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평온한 상태이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했을 때 이제 지난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77%대까지 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조정을 받으면서 1.68%까지 일단 좀 조정이 나온 상태이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도 주가가 안 떨어지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빅스라는 게 이제 뭐 변동성 공포지수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에 대한 공포이면 오히려 주식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에 대한 공포입니까? 빅스라는. 이거는 이제 cbo이라고 해서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물지수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대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네.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좋은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수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공포지수인 거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가장 클 때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공포지수라고 이게 의역을 하는데 사실 이제 b가 이제 볼라틸리트죠. 맞습니다.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위험 자산 쪽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죠. 변동성이 커지면. 네. 오락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죠. 그러면 이제 채권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렇죠. 대체적으로? 네. 채권이 좋아진다기보다 채권 같은 금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해버리면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빅스지수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선물옵션지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모아서 이걸로 이제 지수화했다 이러면 이제 선물옵션이 막 크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지수는 금리로도 빅스지수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막 오르내리는 이런 걸로도 아니면 환율로도 빅스지수는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에는 환율, 금리, 모집이 다. 주식 볼라틸리티가 아니고 채권, 금리, 환율, 또 뭐 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런 게 다 들어가서 빅스지수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국 증시 상황을 좀 한번 보시면 이제 월간과 연초 이후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3월 한 달만 보면 다오지수가 6.6%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거의 한 8% 정도 올랐는데 3월에 거의 다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오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다시피 에너지라든지 금융주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블루칩 위주의 다오지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섹터 ETF의 수익률을 3월 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 3월 말 기준으로 가져왔을 때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좀 보시면 일단은 산업재라든지 소재 쪽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고했던 인프라 투자안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기대심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테크놀로지 이런 쪽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일단 3월 달 들어서 이제 점진적으로 약간 개선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2월에서 3월로 가는 시기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 경기 방어주 쪽으로 약간 왔다가 3월 달 들어서는 이게 약간 믹스되는 현상들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보양 측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에서 한 3조 달러 규모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줄었나요, 그러면? 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그린 뉴딜 결의안의 규모가 한 1.5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월가에서 예상했던 게 2조 달러였는데 아마 거기에 그냥 부합한 것 같아요. 부합한 것 같고 이제 이 인프라 보양 측에 대한 발표보다 지금 시장의 이슈는 뭐냐면 증세입니다. 지금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고소득자에 한해서 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좀 증시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 보양안을 발표하자마자 공화당에서는 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협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의 노이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비상장사 중에서는 두나무 이런 회사들. 나스닥 간다는 거 아니야. 네. 간다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켓컬리 이런 주요 비상장 기업들이 IPO, 유니콘 기업들이 IPO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특히 국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에 바로 벤처 캐피털이라는 창조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좀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4월 14일 날 직상장하기로 어제 나왔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우리나라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나스닥에 가는데 티커 자체는 CYN 코인으로 해서 4월 14일부터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거에 준용해서 아마 국내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탄력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CNBC에서 그리고 이제 월가의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향후에 이제 시장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한 게 있는데 자료 화면을 좀 보시죠. 보시면은 월가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금리입니다. 설문조사한 서베이한 대상 참여자들의 47% 정도가 지금 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성장주의 밸류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코로나 재확산인데 이건 제가 뒤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브라질 방금 나온 거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브라질은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아침 데이터 기준으로는 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1,000명을 기록을 했고요. 사망자 수는 3,769명. 일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차, 2차 유행 때보다 이미 그 고점을 넘어서서 3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경 봉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재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증세 관련한.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슈들이 좀 나올 때는 잘 챙겨 놓으시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일단 2% 이상 정도. 제가 중간에 지금 보면 5년물이든 10년물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자체가 전부 다 2%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에 10년물 금리는 2% 이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보시면 되겠고. 이미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도 그렇게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 속도에 관련한 문제였거든요. 이 속도가 이제 얼마만큼 완급 조절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21%가에 가 있는 법인세를 28%로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약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절반 이상 대답을 했고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라고 하는 게 44%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세금을 떼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법인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S&P500 기준으로 했을 때 EPS 자체가 조정 EPS 자체가 한 9% 정도 하향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초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죠. 이게 1983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월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까 원유 관련한 이슈가 좀 나올 때 결국에는 원유도 시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베이크 휴즈라는 회사에서 원유 시추 채굴 장비 수를 카운팅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유를 많이 뽑아낸다는 것은 당연히 수요가 그만큼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다라는 걸 그런 프락시 지표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살펴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미국 노동부에서 실업률과 취업자 수 변동 관련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만큼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다음 주까지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미 끝난 이슈이긴 하지만 수혜즈 운하 길막 현상이 주초에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 마감 시황에도 여러 차례 한 두 차례 정도 수혜즈 운하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소송전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오늘 나온 네 이슈 중에 하나는 수혜즈 운하 관리 당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 보상금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해운주들 특히 국내에서는 HMM이나 펜오션, 대안해온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조정, 양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수혜즈 운하인데 이게 원래 한 1평균 한 50척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잘 양방향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한 8, 90척 정도 1평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좀 정체가 된 게 있기 때문에. 밀린 사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위아래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문제는 안 됐네요. 그렇죠? 한참 뭐 한 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만조 수위와 딱 맞춰갔죠. 아까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지금 재확산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7일 평균이에요. 7일 평균을 선을 그린 건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번 점핑했다가 지난 겨울철에 한 번 점핑했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점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3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한 국가들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인데 인도도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 달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3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까지 전체 미국 성인의 90% 5월 1일까지 전체 성인 100%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시 재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글로벌 재확산 우려가 좀 있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락다운이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표를 좀 보시면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접종을 현재 완료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체크할 건 뭐냐면 과연 이게 백신이 실제 현실에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동향을 보면 백신이 1월부터 백신 접종 수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남과 반비례해서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초기 단계예요. 미국이 이제 해봐야 한 30, 40%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만약에 계속해서 보급 속도가 좀 올라간다. 접종 속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컨택 관련한 기업들 이제 큰히 우리가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이죠. 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은 언제 봬도 항상 다양한 자료들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자건하면서도 보기 편하게 내가 제일 약한 게 저런 건데 아 자료요? 우린 말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우린 다 말로 끝내는데 이분은 자료 말과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ppt 장인 그러니까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유아타 증권 아니 근데 김석환 연구원 나온 거 보니까 퇴근 시간인가 그런 분들이 많아 지금 퇴근하고 싶대 벌써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 퇴근 시간이 나오는 분이라서 얼른 회사로 빨리 돌아가세요 출근입니다. 퇴근 아니고 자 오늘 금요일 아침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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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